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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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인트로 없이 본론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포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세수를 하고 왔는데요 피부가 아주 푸석푸석하고 트러블들 쪽에 각질 다 올라오고 잔뜩 화가 난 상태예요 어우 푸석푸석해 사포같아 아 이 망할 트러블들은 최근에 마스크 쓰고 다시 심해졌어요 아 진짜 마스크 이거 찢어버리든지 드럽게 혼내줘야겠어요 속상해요 아무튼 당장 속건조 해결하는 속광 매끈피부로 변신해 볼게요 먼저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앰플스킨을 사용해줍니다 마구마구 팍팍 사용해서 한 통은 벌써 공병이에요 얘를 화장솜에 듬뿍 묻혀가지고 얼굴에 찹찹 야무지게 올려줍니다 아 시원해요 아주 그냥 과부자 자세 틀고 가만히 명상하게 되는 그런 시원함이에요 목마른 피부에 물 주는 느낌이에요 또 아니면 마스크팩 붙여주실 때에도 자 치얼스 목마른 피부에 하이드라 토너 시원하게 한 잔 먹여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는 소주를 먹여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딩글딩글 쉬면서 10분 정도 순삭해버리면 되고요 토너 사용해주시면 1차적으로 피부 갈증은 해소가 되었으나 아직 피부가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어요 시끄러워 죽겠네요 아우 시끄러워 빠르게 냉장고에서 잠들어 있던 제 하이드라 앰플 세럼을 꺼내줍니다 얘는 정말 메인 제품이에요 저 얘 때문에 마켓 진행해요 아주 기특한 놈입니다 잘 모셔야 해요 쓰담쓰담도 해주고 먼지 붙어있으면 바로 털어드립니다 제대로 모십니다 얘를 얼굴에 샥 뿌려서 흡수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압도적 속보습 개선율 117.38%로 게리 뷰티 뷰라벨 1위 올리브영 상품평 1위 선정한 제품답게 바르자마자 피부 속이 촉촉해집니다 얘가 히알루로산이랑 코코너스로 이루어져 있는 성분 천재 고농축 앰플인데요 고농축이지만 보이시는 대로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해요 어우 너무 촉촉한 거 아니야? 미쳤어 피부가 아주 쫀쫀해졌어요 속건조가 진짜 확 잡혀요 제가 내 통째 사용 중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이제 앰플 크림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앰플 텍스처 보여드릴게요 아주 탱글탱글한 이 슬라임 같기도 하고 계속 만져보고 싶은 그런 귀여운 느낌 쫀쫀해서 막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 이 크림을 듬뿍 떠서 발라주면은 바를 때 아주 사르르르 탱글하게 올라가면서 발라주는 동시에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 코팅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까는 앰플로 수분을 채워 넣었다면 크림으로 코팅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겠죠? 쫀쫀하고 가벼운 젤 타입이라 두껍게 발라줘도 흡수가 바로바로 잘 되는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속광, 수분광, 윤광 피부를 손쉽게 만들어주었어요 확실히 피부가 쫀쫀해졌죠? 자 여기다가 그냥 아무 쿠션이나 골라서 발라줄게요 글로우 쿠션 말고 세미매트한 제형의 쿠션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런 세미매트 쿠션을 아주 척척척척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반경 1km 앞에서도 눈에 띌 것만 같은 큰 트러블들만 컨실러로 좀 가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프라이머나 베이스 그딴 거 없이 수분광 글로우 베이스 완성입니다 피부 속건조부터 해결해주셔야지 수분광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빤딱빤딱 속건조 파괴 기초 제품들 잘 보셨으면 반값 할인 마켓 공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연말 마켓을 장식해줄 나인 위시스 마켓 세 가지 제품은요 하이드라 앰플 토너, 하이드라 앰플 세럼, 하이드라 앰플 크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간은 12월 10일 자정 12시 즉 0000시부터 12월 13일 23시 59분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구성은 제 최애 속건조 파괴템 앰플을 메인으로 옵션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하이드라 토너와 앰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가 45,500원에서 24,900원으로 45% 할인되고요 두 번째는 앰플과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가 47,500원에서 26,900원으로 45% 할인입니다 마지막 옵션은 세 가지 모두 구매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요 이게 무려 반값 할인이에요 그래서 73,500원에서 36,9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이벤트도 짱짱합니다 일단 선착순 50명에게 하이드라 앰플 베이스를 증정해드려요 정가 21,000원짜리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클렌징 앰플을 드려요 클렌징하면서 수분 충전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7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앰플과 함께 정가 4만4천원이나 하는 톤업 얼티밋 제품을 증정해드립니다 이벤트도 미쳤죠? 그럼 더 궁금하신 건 제 인스타그램이나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모두 안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